우리가 공연 중에 하루는 한 번은 다 재능 기부 받아가지고 중간중간 타임타임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난타를 한번 우리가 배워봐서 하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 6번 정도 모임을 해가지고 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공연을 올릴지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를 하는 거로도 이렇게 또 뭔가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니까 저는 벌써 다 100% 만족을 하고 그걸 이제 준비한 입장에서 되게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한테 직접 하세요? 나도 했는데 내가 노래는 어디 가서 노래하면 아 야 너도 노래 못해 내려와 이러지는 않아 봤거든 그래서 아 그래도 얼굴이 있는 줄 알았어 어머 이거를 쳐보니 이게 엇박지 아니에요 박취야 박취 옆에 사람들이 웃지 뭐예요 나 때문에 많은 웃음을 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땅 끝났는데 나 혼자 땅 치고 하하하하 그런 게 있더라구요 근데 그 자체가 네 이렇게 말로서도 웃었지만 실제 보니까 선호도를 붙고 그런 것도 처음 접해보니까 그쵸 그런 거 하나가 삶의 활력소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있으면 좀 제가 대표님이 좀 꺼리 있어가지고 한번 좀 뭐 경제적인 건 많이 못 경제적인 건 좀 고구마들이고 하하하하 수수들이고 이런 걸로 좀 어떻게 하하하하 좋 너무 좋죠 하하하하 그 정도면 됩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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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